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조니퍼 목사입니다. 성탄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대표하는 것들에 숨겨진 의미가 궁금한데 첫 새 영상을 놓치신 분들 바로 아래 비디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시청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지금쯤 전 세계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날 산테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기를 고대하고 있겠죠? 선물은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저는 한 영국 가족 구성원들이 매년 서로를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되 매 성탄절 6개월 내지는 1년 전부터 각자에게 뭐가 가장 좋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훈훈한 일인지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참 좋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에 감춰진 성경적 의미를 알고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시작해 봅니다. 별과 예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메이좌이라고도 불리는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밤 하늘의 한 별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즉시 확신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거기서 추가로 약 10킬로 정도를 다시 등장한 별의 도움으로 더 나아가 마침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도착 후 그들이 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가깃게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업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서의 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도로는 일반적 선물 혹은 실적 존재에게 드리는 예물 및 현금을 가리킵니다. 헬라어의 도론에 해당하는 단어로 히브리어에는 마타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약에서의 쓰임을 보면 용방 박사의 예수님께 대한 마음 및 그들이 자기 예수께 드린 선물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약에서의 마타나의 용리를 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선의로 관계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관계에 좋은 예가 부작한 관계인데요. 창세기 25장 6절의 예를 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그들로 평안히 가게 하려 한 것일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밭도 죽기 전 유사한 일을 합니다.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후히 줍니다. 역대야 21장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 모르드게는 우림절을 선포하고 그날 가난한 자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전 유다인의 진멸을 면하고 외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을 진멸한 기쁨을 모든 이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선물은 다른 이들에게 수평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봅니다. 마타나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추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이나 헌금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이었던 레유인들도 예물을 드리는 성전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 섬긴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유인이 섬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초소였으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 혹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들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5에서 6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것을 의무로서가 아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선물을 그것도 온갖 종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그 선물을 알아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식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심을 믿은 레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사람이 일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은 전도서의 전도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이 그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의 것들로 축복하시리라 믿은 모세도 축복을 받은 요셉 못지않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3에서 16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도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복이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형수리에 이말지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레아 라는 헬라오 단어의 성경에서의 쓰임을 짧게만 들여다봐도 답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생명의 선물 차도행전 11장 17에서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번째, 의의 선물 즉, 죄로부터의 구원의 선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8장 18-22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지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자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0장 44-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새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 죄 하나 없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의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선물과 더 올 선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이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 안에 사랑하는 친구님들 이 모든 선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또 받는 가장 큰 선물 되십니다. 다시 동방박사 얘기로 돌아가 왜 그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는 그가 오실 구세주의 심과 그가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를 위한 최고의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먼저 황금은 거의 모든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왕께 적합한 선물입니다. 둘째로 정결, 거룩, 치유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외학시대 성전 재물에 쓰였던 유향은 모든 주인의 죄를 대속하실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께 너무도 적합한 선물입니다. 셋째로 몰약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지체에 바르던 상품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을 암시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그를 위해 이 향품을 가져온 다른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일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일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테마포로 쌌더라 크리스마스 특집 4편을 이곳으로 마칩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눔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